짐을 뭘 쌓아요? 아 짐이요? 아 짐을 그러니까 나라를 어디 갔지 안 알려주시니까 뭐 겨울옷도 싸우고 여름옷도 싸우고 그래서 팬티도 좀 겨울 팬티 여름 팬티 나눠서 섞어서 싸웠거든요? 언제 알려주실 거예요? 요거를 스리랑카 스리랑카 와 대박 일단 박수 스리랑카 오 스리랑카가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? 아니요 스리랑카 스리랑카 이름만 들어봤어요 추운 나라예요? 따뜻한 나라예요? 그 웅초 안에 또 뭐 있냐고 싶어요 웅초 안에 스리랑카 사람 있고 요게 스리랑카의 우리나라 록타워 같은 데인가 보다 그런데 스리랑카에 있는 높은 건물 오 돈 들어있다 아 이게 스리랑카 돈이에요? 이렇게 써요? 아 이거 아예 바꾸는 거구나 돈을 바꿔야 되는데 어 환전 ATM기 가서 바꿉시다 일단 자 자 아 여기 들어가나 혹시? 이거 아니 환전이라고 적혀있는데 환전하는 그게 없어요 큰일입니다 큰일 보시다시피 쟤 아무것도 몰라요 우와 어떡하면 좋아 이거 우와 우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조금 강인하게 키우고 싶어요 보호자라고 해서 뭐 같이 가지고 뭐 케어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빡세게 90년대 스타일로 좀 가르치려고 해요 90년대요? 예예 꼰대 스타일로 예예